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다다다다다 어이구에 아빠 아리! 도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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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체인 거 차있다 여기가 있다 아빠 아버지? 아버지? 네 엄마야 비행기 날리러 왔어요? 네 어? 빨간색 비행기네 날아간다 날아간다 나뭇잎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 떨어졌네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나봐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나봐요 많이 떨어졌네요 오!!! 진짜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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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것도 엄마 ㅠㅠ 동물들 노래소리? 동물 있나? 새가 들겠나? 동물 연주기 동물연주기 엄마, 여기 놓아있어요 저기 놀이터도 있다 비행기 안 날리고? 아빠가 먼저 날리고 앞에서 밀끄러워서 갈게 아빠가 비행기 날리라고? 응 영재는 뭐해? 영재는 영재는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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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비행기 날려볼게요 야 귀여워 어? 이런 꼬리날개를 위로 옮겨서 달아보자 네 잠깐만 잠깐만 자 이제 꼬리날개를 위로 달았어요 잘 됐는지 한번 해보자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우와 별 차이 없네 해봐 어잉 내 짐 멀리 안 날아간다 이거 비행기 바닥에 뇌동댕이 치는거야 어이 뭐라구요? 손 닦을래? 응 응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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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신발도 잘해진다 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영재가 다시 해보세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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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해볼게 다시 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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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날린다 네 하나 둘 셋 으응 그쪽으로 날릴게요 잡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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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맨발로 하면 안돼요 으응 그리고 뾰족한거 있을 수 있어요 으응 뾰족한거 아니고 깨진 유리조각 이라든지 발에 찔릴 수도 있어요 신발 심어야 돼 왜 이렇게 심어야 돼 왜 이렇게 심어야 돼 깨단이 그쪽 왼쪽에 있어 왼쪽에? 응 멋있는 깨단이 멋있는 깨단인데 무리가 있어요 으응 으응 어 벌써 탔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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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성공 우와 잘한다 어디 거미줄 있어요 아빠 안보이는데 왜 안녕 안녕 아빠 우와 아빠 둘러가요 돌리면 뭐가 있어 아빠 돌리면 이거요 우와 아빠 아빠가 해봐요 아빠가 해볼까 영주가 볼래요 응 돌아가요 네 뭐가 보여요 뭐지 뭐 그네 탈건데 그네 사람 있잖아요 여기 코끼리 타자 어 악어 타려고 아빠는 코끼리 타래요 아빠 타라고 네 왜 왜 부딪혔어 아빠 아빠 맞아봐 아빠 봐봐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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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타도 돼요 응 파 가자 우와 솟아도 타네 우리 경제 경제 이거 잘하잖아요 한번 해보자 올라가보자 무리가 있는데 갈 수 없어요 발레 끝! 신발 많이 있어요 그 신발 벗고 해봐 신발 벗고 신이에요 안녕 이렇게 해보는거죠? 아빠 좀 가보세요 아빠 여기도 좀 가보세요 신발 할래 아빠는? 아빠는 여기 안들어가요 아빠는 좁아서? 응 좁아서 엄마가 가자고 그러는데 가자 아빠 조작 다리 안들어가요? 자 아빠는 잠시만요 그럼 안아주세요 왜 안아줘요 안아줘? 알았어 잠깐만요 여기도 남은 쓰러진 나무고 쓰러진 나무고 여기는 정국도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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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적어도 안아줘요 소화를 주지 못한 그래서 자유로운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줘요